5살짜리 조카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은 오렌지 제이 엘리 만들기 오렌지 음료는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에 판젤라틴 넣고 섞어준 다음 소분한 3가지 음료에 공평하게 3등분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오렌지 껍질이 필요한데 먼저 반으로 썰어준 다음 숟가락을 이용해서 후껍질 쪽을 집중 공격해서 과육을 통째로 제거해주세요 껍질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고정시킨 다음 준비해놓은 오렌지 음료를 넘치지 않을 정도로 부어주세요 이대로 냉장고에 3시간 이상 더 딱 꺼내면 탱글탱글 오렌지 젤리 완성 보기에 예쁘고 먹으면 맛도 무난한데